이오근 매니저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근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매니저님,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는데 따뜻한 수익 기대해봐도 되나요? 네, 한번 기대해보시죠. 네, 오늘 기대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뷰 종목 있습니다. 첫 번째로 4680 부활을 앞둔 LNF, 어제도 3% 오르더라고요. 테슬라발 모멘텀으로 내년 1분기 흑자 전환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LNF 어떻게 가져갈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조정이 나왔는데도 LNF가 올랐습니다. 어제도 한번 이 종목을 리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LNF가 조정이 들어오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11만 원 밑에까지 한번 떨어졌었죠, LNF가. 그러면서 종가로는 다시 11만 5천 원 위로 올라섰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에서 급등 흐름으로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위에 저항선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바닥은 쳤고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경 매수는 좀 그렇지만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정도, 12만 5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구간이 또 돌파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한 17만 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허들이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이 허들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LNF 계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쭉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BHI입니다. 사상 최대 수주 실적, 기대된다라는 증권가들의 분석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짱에서도 5%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BHI 어떻게 보시나요? BHI가 오늘은 좀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급등했던 부분은 미국에서 SMR 관련주가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유스케일 파워. 이 종목이 어제 한 19%인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BHI, 두산 애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전주들이 단순하게 체코 여기에 연관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SMR 주가를 면밀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조금 보시면 이 종목이 이 앞에 정거점을 지금 완벽하게 돌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좀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지난번 제가 한 15,000원 정도 목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미국에서 SMR 관련 유스케일 파워가 조정이 나와서 BHI도 오늘 조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11,500원 정도. 그렇지만 조정을 받고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목표가는 15,000원 잡았지만 미국의 유스케일 파워의 주가의 흐름이 더 강력하게 움직이면 그때는 목표가 더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 주식과 연동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오늘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프트업 주가 올랐습니다. 니케 중국판 후 발급에 강세 보여준 건데요. 어제도 오늘도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종목은 바닥이 좀 친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제 제가 소개, LNF도 소개하자마자 바로 12% 올랐는데 이 종목도 하자마자 바로 5% 올랐습니다. 시프트업은 지금 주가가 바닥을 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 시동을 건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의 전반적인 앞전에는 이 종목이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 변동성에 의해서 등락이 진행이 됐다면 여기서 충분하게 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전에 상승의 신호를 한번 보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진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제 은봉을 바로 양봉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 앞전의 매물을 거의 다 소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이 정도 선 대략 한 7만 4천 원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어느 섹터를 봐야 될까요? 오늘의 펀더멘탈 수급 추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펀스츠 열어주시죠. 의료기기 2차전지, SMR방승, 그리고 바이오, 남북경협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만나보실 두 섹터 보도록 할게요. 의료기기 그리고 SMR입니다. 우선 의료기기, 외국에서 한국의 의료기기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의료기기 쪽에서 특히 KBT 그래가지고 일단 톡신필러 이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미용 의료기기.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급격한 큰 성장은 아닌데 이 성장세가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세계 의료기기의 가장 큰 시장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유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기기 관련 종목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에 진출을 했는지 여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막 진출한 대표적인 기업이 슈젤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럽 시장 진출을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파마 리서치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시장에서 좀 핵심적인 것 같고요. 또 다음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쪽 관련 기업들에 지금 보시면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비월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쪽인데 지금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파마 리서치가 해외 매출 비중이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가 좀 더 성장 여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들을 다 정리해 본다면 결국 여기서 가장 성장 여력이 큰 종목은 파마 리서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관련 주들은 다 기본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은 파마 리서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K의료기기 안에서 만나보셨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실까요? 두 번째 섹터는 바로 SMR인데요. SMR은 자주 거론이 되고 있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원전주, 테마주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원전주 같은 경우는 SMR, 미래의 성장성 이 부분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봤던 원전주, 테마주랑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소개해 드리고요. 그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어제 원전주들이 급등한 가장 큰 이유가 유스케일 파워가 어제 무려 19%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제 그대로 우리 시장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반영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원전주의 성격, 이 성격은 체코나 폴란드의 어떤 수주 이게 아니라 앞으로 AI를 하려면 SMR이라는 부분이 또 같이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의 흐름에서 원전주를 접근하셔야 좀 더 종목이 정확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음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SMR이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이전에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지금 빅테크들이 AI 때문에 열심히 이쪽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또 다음 그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개화되는 이런 산업이에요. 그래서 2030년이 이제 거의 시작되는 이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단기간에 크게 오르겠다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고 좀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이렇게 약간 양분된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SMR 아마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MR 그리고 의료기기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추워서 뜨거운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보러 가시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피처엠입니다. 7점 주셨어요. 국내 유일한 음극제 그리고 양극제를 동시에 생산하는 2차전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이 기업은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주도주라고 생각이 되면 6월 달에 7월 달에 제가 제약바이오 계속 이야기를 하셨죠. 소개를 해드렸죠. 지금부터는 이제 2차전지를 계속 제가 이제 아마 종목을 계속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쪽이 시작의 주도주로서 지금 자리가 매김이 됐다는 얘기겠죠. 제가 이제 자주 소개한다는 얘기는. 지난번 제약바이오 소개하면서 이제 수익이 되게 크게 낙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차전지는 아직 이제 기술적인 약점들은 갖고 있지만 이미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이제 6월 달에 제가 이제 2차전지에서 지금은 이제 매직 국면이고 이제 찬바람이 나면 한번 움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흐름이 좀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어떤 피해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포스코 피처엠을 오늘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는 양극재와 응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소재주입니다. 2차전지. 그리고 이 회사하고 연관성이 좀 큰 기업이 GM인데 GM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포스코 피처엠의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가장 지금 장점을 갖고 있는 게 하이리켈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 이 회사 한 4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실적이 안 좋지만 내년에 이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바닥에서 올라오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어떻게 해요? 저가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22만 9천원에서 23만 9천원. 목표가는 26만원. 손절가 21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2차전지 안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어느 섹터 안에서 소개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기업 화면 통해서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9점입니다. 두 번째 기업 갖고 있는 매력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K-방산 안에 속해 있죠. 네, 방산주들이 요즘 상당히 뜨겁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한국 항공우주까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으로 확산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지금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코츠드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회사는 방산용 임베디드 시스템을 국산화한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K2 전차하고 청궁 수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LIGX1이라든가 현대노템. 그런 기업들이 좋으면 이 회사도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좀 소외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방산기업들의 평균 PR이 한 22배인데 지금은 이 회사는 11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는 몇몇 종목이 방산주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하나 시스템 주변으로 확산되듯이 코츠테크놀로지 역시 이 흐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방산주가 좀 빠졌기 때문에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 차트가 그렇게 좀 다듬어진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텀을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저감회수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2만 1,500원에서 2만 2,500원 목표가는 2만 6,000원, 손절가 1만 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시청자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바이오 조정이 아닌 바이오가 빠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은 어디서 해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어제도 제가 자세히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가 캔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괜찮죠. 그래서 바이오는 조금 지금처럼 채권금리가 높을 때는 약간 옥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4시에 유튜브에서 이효군 공개방송에 참여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고요. 이 정도 말고 지금 2차전지 또 어떤 식으로 새롭게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도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궁금증 오후 4시 무료방송 통해서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오근의 10점 만점의 10점이었습니다.